아 여기 호수 바로 옆에 보이시죠 korean food 입니다 korean food 한국 식당이 아니에요 음악 한국음악 들어올 때 보면 한국적 분위기 연예인 사진들 많은데 메뉴판은 한국으로 된건 없습니다 중국 일본 있어요 한국 없어요 그리고 한국말 하는 직원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한거 아닙니다 korean food 라고 했지 korean food 라고 했지 제가 속은 겁니다 아니 제가 어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오세요 참고하시고 5 자 시티 공원 호수 주변입니다 자 우리 선발때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 우즈벡 친구들 먼저 출발했죠 자 일 때문에 먼저 출발했고 저는 14일 떠납니다 친구들은 어저께 떠났어요 자 한국에서도 참 안해본 혼밥 여기서 합니다 아 웬만하면 그 컵라면이나 뭐 이런거 먹고 길거리에서 샤슬릭이나 빵 사 먹으려고 했는데 아우 혼자 배가 고파서 자 혼자 써도 잘해요 되네요 혼자 써도 아주 핸드폰 앱이 좋아서 여러분들 걱정 없습니다 지압 문제 우즈베키스탄 걱정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 우즈베키스탄 친구들 자 앞으로 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